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성경은 세례요한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었을까요?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은 모두 위선자들이었던 걸까요? 신약성경을 대할 때 그들의 근현대사를 모르면 신약성경의 문맥의 진의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연안 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인물들은 기존의 정체적인 세력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분열은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서 당파 싸움을 했다는 프레임으로 보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이들로부터 한세기 전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청나라를 대하는 시선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청나라를 주군으로 섬겨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고 격퇴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 하나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약성경에 언급되지도 않은 유대 종파를 단순한 프레임에 넣어서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자칫 성경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정조 시대의 문제를 한세기 전에 병자호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듯이 신약시대 역시 한세기 전에 마카비 전쟁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주전 175년을 중심으로 유대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전 175년은 셀레오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하던 해였습니다. 주전 175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소위 헬레니즘의 잔잔한 파도로 비유한다면 이후부터는 헬레니즘의 거친 파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까지는 헬레니즘 시대이긴 했지만 큰 박해가 없이 완만한 시대였고요. 안티오코스 4세 이후는 그가 통치했던 지역을 헬레니즘으로 강요했고 유대인들은 극심한 신앙의 박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맥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했고요. 그의 박해로 인해서 마카비 전쟁이 주전 167년에서 164년 이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164년에 성전을 탈환했던 수전절 한우카가 있었죠. 175년까지 정통 사독계열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동생 야손이 뇌물을 바치면서 예루살렘의 친 헬레니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원형 경기장이 세워지고 김나지움 헬레니즘 건물들을 세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문원에서 밝히기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기보다 올림픽 경기 같은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종교가 소홀하게 되죠. 귀족들은 자기 자녀들을 성전과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게 하기보다 김나지움에서 헬레니즘식 교육을 받는 것에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하면 뭔가 떠오르죠.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는 육체적인 경연을 넘어서서 올림프스 신들에 대한 종교적인 재전이었고요. 남성들은 나체로 경기를 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경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체로 경기를 벌이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표시가 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유대교와 한례를 헬레니즘의 거친 파도 속에서는 오히려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정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수술이 에피스파즘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남성들의 표피 재건 수술입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표피 재건 수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례한 부위를 어떻게 덮는다는 것인지 한례한 부위를 덮는 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술은 당시 예루살렘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상들의 율법을 수치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야소는 형 오니아스 3세를 몰아내고 대제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이미 성직매매라는 형태로 권력자가 대제사장 직분을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경건을 열망하던 무리들인 하시딘 사람들이 출현해서 광야로 나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주전 172년에 예루살렘의 경제력을 장악하던 실세 토비아스 가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힙니다. 대제사장이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메넬라우스는 사독계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스몬 가문과 하시딘의 일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벌이게 된 반란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시딘 그룹 속에서도 마카비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전쟁에 가담했던 무리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말이겠죠. 주전 162년에서 159년에 셀레오코스 왕조는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마카비 전쟁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하스몬 가문의 요나단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알키모스를 살해하고 그 결과로 7년간 대제사장이 공석이 됩니다. 결국 주전 152년에 지방 제사장 가문이었던 요나단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고요. 그가 주전 142년에 죽자 그의 형제 시몬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쟁취하면서 왕과 대제사장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신약시대로부터 한세기 반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경건을 열망하던 하시딘 그룹이 있었지만 대제사장 직분의 변질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정통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독계열이 대제사장 직분에서 배제되자 사독계열의 의의 교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과 일부 하시딘 무리들이 광야로 나가서 경건을 사모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광야의 무리들로 알려진 쿱란 공동체 혹은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하스몬 가문 주변은 어땠을까요? 하스몬 가문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들에 동참했던 하시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레오코스 왕조가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마카비 전쟁을 수습하려고 할 때 그 정책을 따라서 하스몬 가문과 함께 권력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고 이것에 반대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이 됐을까요? 요나단 시몬은 유다 마카비의 형제들이었고 마카비 전쟁의 세대들이었지만 시몬이 주전 134년에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인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까요? 하스몬 가문이 대제사장 직분을 겸직하는 것에 반대했던 무리들이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권력에서 밀려나서 민중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민중들에게 율법의 커다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바리세인들입니다. 반면 하스몬 가문과 결탁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들로부터 대제사장이 발탁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향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발생합니다. 유대사회를 유대교로 강요했던 겁니다. 하스몬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반대하던 바리세인들을 권력에서 밀어냈고요. 이방인들에게 강제로 한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유대사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억지로 한례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불과 한세기 전에는 셀레오코스 왕조에 의해서 강제로 유대교를 금지당했는데요.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치세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강요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사마리아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갔고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과는 다른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제2성전을 건립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했죠.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건립한다면 주도권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고수하는 문제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을 때 사마리아는 이미 셀레우코스 왕조의 요구대로 순응해서 그리심산에서 제우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강제로 한례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추방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신약시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인이라서 이방 사람들을 진멸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혐오감 같은 정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내게 여인을 고쳐주신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로보내게라는 말은 페니키아인들을 뜻하는 건데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비유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혐오했던 감정을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입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눴던 그 대화도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년간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제2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주도권을 가졌던 종교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정통성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는 광야로 나가고 누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누구는 민중들을 장악해서 예배하고 누구는 그리심산에서 나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했던 무리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게 해주거나 혹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줄 그런 대상으로만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비극이죠. 저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비극 말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참된 회복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문의 뉘앙스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성막을 세우심에 라는 의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친 사람들은 참된 회복을 율법을 통해서 성전과 회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대면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무엇이 회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성막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독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권면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 혼자 거했고요. 고향 갈릴리 사람들로부터는 한심하고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반모섬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목도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거룩한 곳일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막을 세우셨다는 약속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중간사 수업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대종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도 turned sea 관리acious. 이게 어디중이나 Yin & true przedsiębior businesses예요. 또 손이 있습니다.